아버지, 여기는 대학로에 있는 예술국장이라고 하는던데요. 여기 오니까 옛날에 대학 극장 안동에 있는 거 거기 문 열고 들어갔다는 생각나네요. 여기 스티커 엄마 대박. 정찰이 되게 잘 뛰어지는데. 여기 스티커 엄마 대박. 여기 스티커 엄마 대박. 여기 스티커 엄마 대박. 스티커 엄마 대박. 네 고맙습니다. 세전에 걸쳐서 연속 파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폐압. 그리고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총불항쟁이 해외에도 널리 전파를 타고 알려지고 있고 그곳에 호응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저걸 보니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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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극장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 보셨죠?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떤 연극 하신대요. 여름 안개라고요. 실버타운의 삶과 관련되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이런 연극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노인네들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아버지 여기 세라세 극장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영화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요새는 이 극장들도 영화 상영도 동시에 해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쪽에 비치면 영화처럼 나오고 저 지난번에 여기서 영화관 갔을 때 기억하고 무대에서 공연했던 거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 무대에 했었어요 이 무대에 했었고요 저한테 이 극장이 왜 이렇게 크게 와닿았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크게 와닿았을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아버지가 좀 치매 전단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옛날이 다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난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제 작품의 중심인물로 들어와서 저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 그런 생각들 이제 앉아계셔랍니다 이제 앉아계셔랍니다 이제 앉아계셔랍니다 어디 dalej 오빠가 paints할게 아버지inar original 몇세요? 칠십칠세 칠십일곱 이름이 뭐예요? 채널은 뭐예요? 침창제 이름이 용기 용자는 분일용 기자는 더기 용기 쌩시는 요가 전주요가 유용기 대학은 무슨 내용이 나오셨어요? 전 대학은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왜요? 경남고등학교 그때는 대학 갈 그런 능력이 안 되었어요 내가 너희부터 군대 간 거예요? 경고에 경북고등학교에 시험청인데 떠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음날은 분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없지 이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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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만에 나왔어요 하사가 나왔어 하사 하사가 뭐예요? 분쇄감 계급이야 계급이 하사 내가 총을 잘 쐈어 내가 할아버지가 총을 딱 95조 백발백중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뭐하고 놀이에요? 할아버지는 혼자 할아버지 놀자 할머니 놀자 할아버지 놀자 할머니 놀어 너 왜 놀아? 내 아프다고 아프다 아프다 놀자 밖에서 뭐하고 놀 한 적게 개수나 무산나 우리 이거 침 그는 그는 시분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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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등이 살짝 이렇게 저기 옆으로 좀 삐뚤어진 건 어째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차에 언제 다치셨는데요? 그때 어릴 때 탔는데 그때는 막 연탄 피워가야 된다 기란으로 가버리잖아 그리고 기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오차에 가서 병원에 댕기고 그랬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안에서 그랬지 그런데 그게 결점이 돼가지고 당가지 뭐 아이고 이거 안 된다 할아버지 여기 못 왔다 응 괜찮아? 여기 왜 갔지? 할아버지하고 이제는 네가 친했으니까 전화를 잘 받아 알았지? 너무 좋은 거 같아서 혹시 확인해 보는 건 없었어? 어떻게 보기에 더 다치겠는데 여기 좀 찍어라. 네, 팔아야. 그새 내가 피고약을 덜 바르지. 노다지 어릴 때부터 피고약이. 그새는 몸살이가 나. 몸살이가 치킨, 몸살이가 치킨. 세뱅마때문에. 내가 이제 저녁으로 노는 장소를 바꾸으려고 우리 집 딴 데 정하자. 가봐서 오는 거. 나는 그 노는 바 자고 오지도 아예. 가만. 내가 오지도 않아. 다녀봐요, 아직. 내 자녀들이 우리 집 요새 들어온다. 내가 장소를 바꾸자. 이래서 도저히 이래가. 내가 못살기 싫어. 나도 자유롭게 좀 살거든. 내가 왜 집 행기 때. 제가 지 좋은 거 내가 다 해 주고. 지하고 사귀부터 다 해 주고. 평생은 내가 나의 칼식이 나아 됐잖아. 이제는. 내 자유롭게 못살다 주면. 나도 이제 몇세 이상 피고 살아야지. 자유로운 사람을 가야해. 자유로운 사람이. 침묵꼬비 앉아 있어 봐라. 먼저 나도 사람이. 침묵일이라면 뭘 안하나. 미안하다는 거. 이런 거. 내가 그래 뭐. 내가 생각 안 한 게 있나 그래. 생각 하지 마는. 나는 새벽에 그런. 일락이 돼 있는데 뭐. 새벽 6시. 내가 일부러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랬나.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좀 넓을까. 좀 넓을까. 좀 넓을까. 고마워. 가만하지만. 빌라가지고. 있으면 테레비전 찍어놓고. 둘놓고. 가만 놔두면 저런 줄 알아. 그 화장실을 내가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는가 알아. 나도 안 들어필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 지금도 몇 번 쓸 수 있는가 알아. 그 수고를 화장실을 지켜봐라.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늘어지는 짓인데. 신도 또. 너무. 그. 남을. 배려를 또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신호애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가장 웃는 것이. 또 오래 사는 법이야. 그런 게 이제 또 있어. 그래서. 나는. 뭐. 언제 죽을지라도. 이제는 좀. 웃고 좀 죽자. 웃고 살자. 난. 생일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잘 보셨어요. 너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네 당연히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왜 이렇게 한 번 하나도 안 하세요? 뭐 뭐 뭐 뭐 뭐 뭐 말씀을? 이야기를 왜 안 하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뭐 뭐 딴가 뭐 있나 뭐 왜? 병을 빨리 낳는 거 뭐 있네 뭐 너희들이 왔는 걸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뭐 우리야 울었어 아버지 때문에 울었어 그래야 돼 응 걱정은 걱정은 우리 아야 된다 네 이제 살았다 보이잖아 일단 결국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을 겨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을 겨 집으로 가고 싶지 가고 싶나 집에 그럼 뭐 얘네와 집으로 가고 싶지 그럼 당신 집으로 가도 혼자 화장실 가고 못 할 겐데 꼭 가자 가고 싶지 그냥 가고 싶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은 엉맙습니다 아버지요 그 저기 내일 큰언니 온다니 더 저희는 큰언니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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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윤나이 윤나이도 온데요 오 윤나이가 남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윤나이 몰라요? 윤나이 모른대요 엄마 유윤난 몰라 유윤난 아버지 내 누군데요? 어? 내 누군데요 내 내 소라래요 내 소라래요 네 아버지 막내딸 소라 아 그런거 알아 영주의 시립노인요양병원 시립 시립은 다 좋다그런데 어디가 시에서 하는거 매일 내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도라야 니 목이 긴게 아버지 요새는 목 길긴 길 혈관심에 달려 혈관심에 달려 내 목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치? 나한테 벨이 틀어져 저보가 이제 모여서 목이 길 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목이 생긴 일 생긴거 이 목이 너무 싫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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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제가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복도를 완전히 바꿔서 기독교 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섹시하고 어색하시겠지만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복하시고 평생이 안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니라. 아멘 기약자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기약자는 구기 바둑의 이치를 연구하면 구기의 원리를 추상하고 또 공고하는 고찰하는 그런 원리가 되고. 기약자만 나와봐야 되면 못 잡겠다. 소변 때문에. 아무래도 소변보는 거니까. 안 되면 의외는 그만. 열이 있으면 이방사용을 해야겠다는 데. 온발 차지를 해가지고 세사 책을 갖다가 여기 천장에 붙을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 청소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주 내는데 열한 포대기를 주 냈단다. 그 아저씨가. 주 내고도 포대기 안 넣는 것만 해도 그보다 더 많을 것이더라. 주 내고도 그 아저씨가. 주 내고도 그 아저씨가. 주 내고도 그 아저씨가. 주 내고도 그 아저씨가. 주 sche催하게. 주 내고도 그 아저씨가. 주 pedir hu. 주 checked kalauORY wahrscheinlichовать 취한 엄마. 너 카메라 찍으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잘 몰라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일 것 같아요? 동생 있다 아버지 동생이요? 그래 마음을 안 그래 주제품이 뭐 마음을 안 그래도 당신 집에 내가 가려고 그랬다 왜 온 집 왜 오려고 그래요? 옛날을 찾아가지고 내가 공포하던 방을 찾아가지고 좀 옛날을 찾아가지고 방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려고 그랬다 내가 기억이 강해 되니까 기억이 약한다고 악순 한 번 하시고 그냥 이따 보면 지날로 돌아오면 돼 아니 아니 진짜 그랬라고 그랬어 기억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말해 그냥 이따 보면 지날로 돌아오면 돼 뭐 자꾸 애쓰나 너는 현실을 우선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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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 박근혜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나오지 말아야지 좀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그래 근데 그 박근혜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이제는 너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요 아버지가 자는 방이라요 형아는 맛있고 가입 온다 뭐 찍나? 예 찍어라 많이 찍으면 좋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엄마야 안내에 나가 있기를 너는 지켜라 다 못할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한테는 보고 말해야지 그래 그 저 내용을 너무 알아보면 재미가 없고 그래 대충 알고 그래 가면 돼 자 이 노래에 그래 아버지 얼굴 보이죠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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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보여요? 딸하고 노래 찍으니까 좋지 그래 좋다 영화배우 같이 한번 연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이고 니하고 내하고 살자 세월도 참 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아버지하고 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극장 진짜 많이 왔는데 영화 보러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좋은 시간 시간널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